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약추버섯 TV 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쁜 꽃을 영상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꽃이 너무 예쁘죠. 실제로 보는데도 꼭 좋아 같습니다. 여러분 색감이 너무 예쁘고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실내에서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예쁜 꽃이네요. 이 이름이 앵초 입니다. 앵초 꽃 이름이 앵초. 와 잎만 보면은 약간 곰보 배추하고 비슷하죠. 앵초 제가 예쁜 꽃을 한번 영상에 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레인시아 꽃이 정말 너무 예쁘죠. 레인시아 꽃말은 치유 천사의 눈물이랍니다. 왜 천사의 눈물이라고 했는지 꽃이 참 예쁘죠. 레인시아 꽃말은 치유 천사의 눈물 그리고 또 장미 앵초 그리고 펄범 펄범이라는 꽃입니다. 이거는 펄범 꽃말은 행복, 회복, 원기 이런 꽃말을 갖고 있습니다. 펄범 그리고 여기에는 오보코니아 그리고 여기에는 오보코니아 오보코니아 꽃말은 희망, 번명 색깔이 다양합니다. 이렇게 오보코니아 이렇게 흰색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이렇게 나는 오보코니아 그리고 비덴스 여기는 비덴스 예쁘죠 진짜 꽃이 너무너무 예뻐요. 꽃말은 황금의 여신 황금의 여신 비덴스 여기는 블루델피늄 꽃이 요즘은 꽃이 대부분 보면 참 예쁜데 공통점은 꼭 좋아 같아요 이름은 블루델피늄 꽃말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예쁜 꽃말을 갖고 있습니다 꽃이 예뻐서 여러분 제가 몇가지 꽃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